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1일이구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로 출격해서 구속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재명은 여전히 단식 쇼를 계속하고 있구요 링계를 맞으면서 개딸들은 국회를 포위하겠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정욱 변호사가 홍철기 TV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반헌법적이다 한마디로 국회 해산 민주당 해산급의 반헌법적인 엄청난 잘못이다 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한 논증에 이재명 영장 부결은 반헌법적이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용한 노자 도덕경의 경구입니다 142쪽에 걸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야말로 한치의 자의도 개입되지 않은 탄탄한 논리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정교한 논증입니다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의 방탄 뒤에 숨지 않고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천라 지망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20일이 넘는 단식 근데 여기서 서정욱 변호사는 물음표를 딱 찍어놨습니다 단식 물음표 중임에도 장문에 글을 올려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작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된다고 선동을 하는데 아무리 정치인이 혀가 두개라지만 참으로 후한 무치한 궤변이자 법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사법 테러라는 거죠 테러라는 겁니다 먼저 대북송금권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정치의 최일선에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자신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야말로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하여 위기를 무면하려는 꼼수로 삶은 소가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겁니다 참 자던 수가 웃을 일 이거 삶은 소 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인 것 이란 말을 굳이 따라한 이유 또 뒷배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는데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엽 회장, 국정원 직원, 경기도의 신모평화협력국장의 진술 등 수많은 인적 증거와 2019년 1월에 중국 심양협약식의 동영상과 국정원 문건 등 수많은 물적 증거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또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최소 17차례나 보고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재명은 나는 모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다 라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만 이는 제2의 유동규를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200억 배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면서 돈을 벌면 제3자 뇌물죄, 돈을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황당무게한 경광부예라는 거죠 만약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의 허가방으로 알려진 김인섭의 로비가 없었다면 과연 4단계 용도 상향, 경기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기부채납 변경, 임대주택 비율 축소, 만리장성 같은 옹벽 아파트가 가능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증교사의 경우 실제 위증을 한 2002년 당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가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재명과 나눈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 바 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결국 이재명과 관련한 위 세 가지 혐의는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구속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양형기준표에 의하더라도 최소 3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는 36년 6개월 혹은 무기징역에 100억 추징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서정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은 전체 영장 중 51쪽 분량을 사법 방해 가능성에 할애를 했는데 그동안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의 이화영 부지사 회유 의혹과 이화영 변호인 측의 일방적 재판파 행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농후하다는 겁니다 조사 때마다 법구라지처럼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도 심각합니다 이재명은 이제라도 자신의 수차례 공언처럼 부채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원 판단에 당당히 임하는 것이 자신도 당도 모두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결 표결이야말로 삼권분립에 의해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헌법 행위다라는 게 서정욱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결 표결 이건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국회가 부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반헌법 행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반헌법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반헌법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검수완박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산을 요구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보면 70% 이상의 국민이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국회 해산을 한다고 해서 국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외국의 내각제 국가의 국회 해산권에 따르면 선거를 다시 치르죠 정말 민주당 생각해 보십시오 반헌법적 인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재판만 하면 그냥 다 잘려버립니다 최강욱 잘려버리고요 윤미향 잘릴 예정이고요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감방 들어간 사람들 이상직부터 시작해서 윤관석이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민주당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이재명 가결을 시켜버리는 게 답인데 그럴만한 깜냥들도 안 되고 그럴만한 정치적 철학이나 비전도 없죠 이제는 민주당 나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이재명 감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철기TV에 입장문을 보내주신 서정욱 변호사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